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자 어.. 나무 더 할 거 없죠? 여기 꼰맹이랑은 없을 거야 안 가본 데가 조금 있는데 없나? 있지 않나? 사연 없나? 이따 지도 한 번 보자 안 가본 데가 있지 않나? 아니 우선 안 돼 안 가본 데가 안 가본 데가 있네요. 이 길이 있네. 없진 않네 딱 한 지역이 있네 그냥 가자 저 정도는 안 가도 돼 아까 옷 좀 얻었는데 옷 한 번 볼까요? 벼락부자 셔츠 속도 플러스 3 좋다 경로 4성 있었네 주인공 벼락부자 셔츠 아닌가? 이거 그냥 어.. 얘가 입는 일 알아라? 사크로트 류즈가 류즈가 입으면은 어.. 이 행동이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게 좋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였냐? 다기능 앞치마 아.. 유서 있는 셔츠 이것도 얻은 걸텐데 아닌가? 별로 대단한 건 안 보이는데 아.. 분명 옷을 4벌 얻었을 때 왜 한 벌만 얻는다 쓰레기 같지? 더 진행합시다 경계 4%까지 떨어졌네 4%는 뭐야? MMOR 난 경계가 높은 게 좋은데 안전하게 갑시다 아 카메라 아.. 카메라 있네 어쩔 수 없네 경계를 올려줘야지 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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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 카메라 부셔 이 정도면 됐으 응 뭐야 돼지 어후.. 뭐야 여기 또 그리고 넘어가라는 건가? 아니겠죠? 원피할만한 곳이 몇 군데 있고 그게 다니까 일로 갑시다 굉장히 약간의 긴장감은 있어야지 아, 솔직히 왜 이렇게 무난하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무난해도 되는 거야? 그냥 길만 뚫려있지 뭐 없는데? 너무 쉬워 수상해 피스메이커 HP HP는 뭐야? 누구 꺼야, 이거? 주인공 건 아니네요 그러면 저, 그, 어, 마코토 꺼네 168에 88 쎄보인다 근거리보다 훨씬 쎈데? 뛰어내려야 되는 각은 아니겠지 뛰어내려야 되나? 이거? 저기 끝에 뭐가 있긴 한데 어? 그리고, 아, 젠장아 저기 뭐 뭐, 아, 아니구나 안 간대구나 있는데, 있는데 놓고 온 줄 알고 일로 가봅시다 벌써 나와 이렇게 한 번 봐 헉! 슉 뭐야 이 돼지가 한 마리 있어요 페이지 3번 어, U는 A라고 쓰여있어 어, 음 나중에 몰아서 봅시다 간직사 A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또 holos 여기 올 것 같으니 나는 좀 겁적이야ī 파랑? 여러가지 세트가 있네요 센걸로 가자 아 근데 박치기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에 몰라 레드비트 오 풀죽었다 환나의 마코토의 마하프레이면 싹 다 경직을 입긴 하는데 어차피 오니가 있어서 죽이지 못하는 중강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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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도 하드에요 현재 요시! 오! 깜짝이야 이 씨 아니 뭐지? 나 보면 뒤치게 했는데 왜 또 튀어나오지 이게? 다시 한 번 베드비트 아 난도 오나요? 으응 척도 안 하네 재워야 되나 싶으 정도로 척도 안 하네 어항도 하네 피가 없어서 이걸 못하네 박치기는 아니라 오케이 망가 다음은 마하지 그렇게는 안되지 아이 불 안되지 맞아 협상? 돈 내놔 협상은 돈이야 아 끝났어 돈 내놔 425인? 장난해? 더 내놓을 수 있지 얘 봐라 겁을 상실하셨네 또 한번 협상해보시지 없어여? 없어여? 웃기네 어설티타이브 큰 데미지 이거는 돌격돼야죠 웃긴다 갑자기 기습을 하네 으흐 얘네가 꺼진.. 얘네가 그냥 나았다 꺼졌다 하는구나 여기 지나가고 아 재채기가 한 번쯤 밟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피 경기를 높이고 그래야겠다 한 번만 밟히고 깨고 다음 돼지 어딨어? 돼지 나와 여기 너무 넓은데? 수상한데? 이렇게 넓은 너무 넓은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함정인데요? 왜 이렇게 넓어 여기 페이지 4번 쥐는 피다 아 깜짝이야 놀래게 하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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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와야 되냐 잡을라 아이씨 이거 어떻게 잡을까 일로 봐야 되나 여기 국는 각이 안나오는데? 어디 오?! 뭐입니까? 対 기습할 각이 안나와 기습각이 안나와 오 쟤쟤쟤쟤쟤쟤쟤쟤 좀만 더 일로와봐봐 아이씨 오 이쪽이 오히려 낫겠다 기습각이 안나와 아 나와 아아 아 젠장할 나왔었는데 걔가 저래서 움직이라니까 너무 빨리 움직여 얘가 오 이거 안나오? 이게 기술가게 안나온다고? 아씨 어떻게해 움직이면 들킬테고 84가 99가 되는 마법을 볼텐데 안되겠다 안되겠다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되게 해야되는데 안되겠다 안되겠다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되게 해야되는데 아니면 박치기를 각각 박치기 방가가 안걸렸네요 의미없구나 아 얘가 연계가 안되지 또 도움이 안되네 어 내성있던가 할 수 있는 내성이 아니라 다시 보자 다시 보자 플라로스는 내성이 뭐야? 불부욕? 지금 상황에서는 좋긴 하다 도르미노 씨 죽여버렸네? 협상이 여지도 없네 한 마리도 아프다 아프다 얜 언제 절망 걸렸겠지? 절망은 아이콘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걸린 줄도 모르겠어 절망 사쓰가라 닌겐 이거 항복할까? 안하겠지 레벨 잘ồn다 숨어야지 몰라요 안나오나? 안나오네 가자 회복하고 디아라마 두번이 안오네 디아라마 한번 디아라마 두번 메디아 한번 어그레시브 서처는 뭐야 트로피 어그레시브 서처 뭐지 나처럼 뭔가 그거 하는건가 아 이렇게 나오면 안볼래 철창 풀렸구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후계 휴지라니까 휴지라니까 거대한 뜻이야 거대하다는 뜻이야 휴지 휴지 후계 후계면은 HAP HAP H A I E H H 2 3 1 9 2 4 2 5 2 5 1 2 5 2 5 3 2 2 2 2 3 2 3 아우 복잡해 3 3 3 3 4 4 3 4 4 4 4 5 5 4 5 5 4 5 5 6 5 5 5 6 5 5 5 5 5 5 6 6 6 7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1 11 10 11 안 가본데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거네 아미아에린 아미아에린 뭔가 있어보이는 아이템 이름인데 아미아에린 주원대미지 경우가 그렇게 있는 아이템은 아닌데 음.. 그게 끝이군요 4층 어.. 이 플로어는 전체의 열쇠의 실린더야 그래서 전부 정렬되어 문이 열린다 앞으로 3개쯤 더 보이네요 젠장을 저장할 필요 없겠지 어..잠깐 뭐가.. 근데 쎄보이는 애가 막히고있다 한번 하나 더 열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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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 녀석이야 왜 이런 곳을 감시하는 거냐고 뒤에.. 어? 오.. 반스위치를 지키고 있는 건가? 꽤 간단하게 있네 얘는 얘만 잡으면 된다는 거네 가자 뭐야 이게 팔이 없잖아 어떻게 된거야? 저기 이 댁 팔이 없는데요? 올비스? 스컬님 스컬님 제정신이세요? 올비스? 이쪽은 올수면이네 올수면도 대단하다 올비스만큼이나 대단하다 올수면 어... 음... 아 락국 하자네 나 별로 이런거 쓰고싶지 않아요 그냥 패고싶은데 한놈만 먼저 노리자 한놈만 패자 자고있소 자고있소 다시한번 배드비트 다 깨워 다 깨워 자고있소 다 재워 또 잔다 다음거지 금당발팡할까? 뭔지 살지 모르는데 내 디아라마로 그냥 줄이고 힐 한번 해줄시다 뭐가 올지 몰라 펑타가 오네요 뭐야제 서적한데 서적한데 한번 더 한 번 더 도르밀어씨 잠잘잘다 이거 또 잔다 쟤 진짜 상태이상 잘걸려요 저거 동강발팡방 마하지오인가 우와 세게 들어오는데 이제걸로 끝이네요 스컬이 문제네 스컬이 문제네 스컬 미스가 진짜 중요할때 잘난다 아주 스컬만 어떻게 하면 무난한데 그렇지 레벨업 우리 파티는 무난해 이 도르밀어씨 성공률이 정상이 아닌데 이건 뭐야 이건 비밀번호가 아닌데 양쪽에 스위치가 있어 건드려보자 오른쪽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 아 설마 열심히 돌려보라 이건가 왼쪽 스위치로 눌러볼까요 퍼즐이네요 이거 완전 제대로 퍼즐이네요 왼쪽으로 어 대단한 퍼즐 아닌데 아 이것도 뭐야 아 아까 상자같은거 없었겠지 설마 잠깐만 아냐 이거 눌러보자 누른다 방향은 됐고 그냥 누른다 방향 언급조차 없네 이제 그럴거 같더라 어 이런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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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간단하네요 어 야 두번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네 다행이야 오히려 깔끔해 이제 마지막 한 번쯤 남았는데 피 좀 채우자 아 최대한 어디다가 탈 탈